네,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전혜연병수입니다. 네, 여러분 저도 하나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도 웬만하면 한두 개는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살면서 누구나 하나쯤은 필요하다는 이것, 바로 보험인데요. 필요성은 알지만 어쩐지 믿을 수가 없는, 이 알 수 없는 불신 가득한 업계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민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적극적이고 밝은 성격을 무기삼아 보험업계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업계에서 소문난 보수적인 회사. 닫힌 공간을 바꿀 수 있는 행복한 마스코트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변화에도 낯설어하는 사람들 속에서 통통 튀는 직원은 그저 골칫덩이에 불과했는데요. 게다가 보험업계의 골칫거리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가입하고 나면 잃어버리기 일수인 보험증서. 가입 약관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대부분일 뿐 아니라 보험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까지. 사람들의 뿌리 깊은 불신을 바꿔나가야만 했는데요. 폐쇄적인 보험시장의 벽을 깨트려라. 그렇게 시작된 인슈어테크 스타트업의 도전. 누구나 공인인증서 하나로 가입한 보험을 쉽게 확인하고 곳곳에 흩어진 보험 정보를 데이터화하여 불투명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불신을 신뢰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꿈꾸다. 닫혀있던 보험시장을 열어가는 새로운 도전이 펼쳐집니다. 불신을 신뢰로 바꾸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흩어져 있는 내보험을 한 곳에 통합보험관리의 봄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레드벨벳 벤처스의 대표 류준우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모두 보험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런 고민 한 번씩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어느 보험사에 어떤 보험 상품을 가입했는지 내가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 가면 얼마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내가 들고 있는 이 보험 정말 잘 들고 있는 건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려운 보험금 청구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여러분들의 보험과 관련된 모든 고민들을 한 방에 해결해드리는 서비스가 바로 저희 봄앱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저희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십니다. 그런 다음 간단한 휴대폰 인증만으로 30초 안에 여러분들이 가입한 모든 보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보험을 들고 있는지 또는 이걸로 인해서 내가 중복 가입한 거는 없는지 과보장받고 있는 건 없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바로 보험금 청구도 할 수 있고요.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의 긴급축동 서비스도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즉 고객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이 보험 시장을 굉장히 쉽게 풀어내 줄 수 있는 인슈어테크 서비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슈어테크라는 말에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인슈어테크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아직은 좀 많이 생소한 언어일 텐데요. 인슈어테크란 바로 인슈어런스, 보험의 테크놀로지, 기술이 결합한 합성어입니다. 즉 인공지능이나 여러 기술들이 보험에 적용돼서 기존의 보험 산업을 혁신하는 그런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차고 있는 이 웨어러블 기계를 통해서 제가 운동을 했을 때 제 운동 정보와 심박 정보들이 제 건강보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제가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이 기기들이 제 운전 습관, 예를 들면 얼만큼 급하게 제동을 거는지 아니면 얼만큼 과속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제 자동차 보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 역시 바로 인슈어테크의 예가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와 같은 서비스, 휴대폰을 통해서 고객들이 보험을 관리하고 그걸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역시도 인슈어테크의 한 영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슈어테크는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작해서 현재 국내에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기 힘든 일을 말할 때 소위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만큼 어려운 일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을 이런 저희처럼 작은 스타트업이 혁신을 일으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낙타가 바늘을 통과하기에 그 구멍이 너무 작다면 그 구멍을 낙타가, 아니 코끼리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커다란 구멍으로 만들고 그렇게 당당하게 지나가자라고 저희는 보험 시장에 도전장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창업하기 전에 굉장히 안전된 직장을 다녔습니다. 서울 보증보험이라는 회사를 다녔었는데요. 소위 말하는 철밥통 직장이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인정도 받았고요.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느 직장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계속 고민들이 생겼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서류들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제 모습에서 약간 실증을 느꼈었고요. 더 나아가서 제가 보증보험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보험 안 들래요라면서 거부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고 글로벌을 무대로 활동하고 싶었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제 비전을 실행하기에는 여러 제약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고 창업을 해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본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자본 창업으로 어떤 아이템을 하면 굉장히 핫하게 성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컵케이크였습니다. 그 당시 국내의 많은 베이커리 업체들이 중국을 넘어서서 동남아 파리까지 진출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기도 했었고요. 또 젊은 층 안에서 이 컵케이크라는 것은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베이커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단 회사를 냈고 대기업 디자인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려서 그 친구를 데려다가 로고도 만들고 박스 디자인도 해서 그 디자인을 가지고 방산시장에 가서 일일이 재료상부터 여러 박스 제작업체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전부 발로 뛰면서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서비스가 확장되면서 여러 지점들도 생기게 됐고 중국에도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이커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외형적인 확장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팀워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조금조금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결국 그게 커다란 문제들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창업에 관련된 세 가지 커다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런 세 가지 교훈을 가지고 저는 지급에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보험 시장을 처음에는 3명, 지금은 15명의 비전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팀원들과 함께 1년 반 동안의 시장 조사와 기획을 통해서 서비스를 만들었고 4개월 동안 15만 명의 보험을 유저들이 가입이 되었고 매일 1,500명 이상의 유저들이 신규로 들어오고 있는 국내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중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내용도 결국 이 세 가지 교훈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내용들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 본인이 잘 아는 서비스를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보험사에서 근무해본 이력 때문에 제가 보험에는 내 외적으로 여러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선 보험사 안에서는요. 이 보험 상품들이 대부분 종합보험 형태로 표준 약관을 준용하다 보니까 이 보험사마다 상품의 차별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한계점들이 있었습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했던 고민이 똑같은데요. 저도 동문선배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모른 상태로 가입하고 모른 채로 있다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보험사에서 근무해본 저도 어려움을 겪는데 일반인들은 얼만큼 더 어려울까라는 생각에 내가 이 시장을 조금만 고칠 수 있으면 그럼 분명히 이 보험 시장을 변화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를 같이 할 수 있는 멤버들을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는 우선 네 가지 부류를 나눴습니다. 우선 보험 시장, 그리고 고객, 그리고 보험사, 보험 설계사 그리고 여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 40개나 되는 우리나라의 보험을 상품별로 나누고요. 그 상품들을 다 일일이 가입도 해보고 그 약관들을 분석해보면서 상품 분석을 했고요. 고객들을 나이대별, 직업대별로 나눠서 저희가 일일이 인터뷰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국내 온라인 보험을 처음으로 도입한 대형 보험사의 대표님을 직접 찾아가서 그 조언을 구하기도 했고요. 이 테란루에 보면 보험사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작정 들어가서 설계사분들께 설문지도 돌리고 그분들의 요구사항들도 듣고 그렇게 했더니 한 네 가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고객들은 보험이 너무 어렵다. 보험을 너무 모른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고객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그런 권리 행사를 하는 순간에 도움받을 수 있는 채널들이 굉장히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보험은 90% 이상이 설계사분들을 통해서 가입을 되지만 그 설계사분들의 데이터들이 고객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 세계 인슈어런스 시장은 보험 시장은 빠르게 모바일화 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그 근본이 되는 데이터들이 빅데이터가 되고 머신러닝이 될 만큼 충분히 오픈되거나 축적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저희는 이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걸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제 경험을 통한 교훈 두 번째는요. 바로 비전을 함께할 수 있는 팀과 같이하라는 것인데요. 저희의 데스벨리는 저희의 첫 서비스 지금의 서비스가 아닌 첫 서비스가 나온 지 한 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회사를 설립한 지 5개월이 된 시점이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 고객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보험을 잘 확인하기 위해서 최초 1회 고객이 자신의 보험 증권을 촬영하면 저희가 그 이미지에서 직접 입력을 하든지 아니면 OCR이라고 해서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추출해서 박아주는 이 기술을 도입해서 고객들이 그 다음번에 본인의 스마트폰에서 보험을 보기에는 굉장히 쉬운 구조를 잡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은 그 첫 1회의 촬영마저도 굉장히 수고로스럽게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한 달 동안 모은 유저의 숫자가 지금 서비스를 출시한 첫날의 유저보다 적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 서비스를 접어야 되나 내가 왜 창업을 했지 이럴 거였으면 회사 나오지 말걸 이런 고민들 많이 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팀원들이 없었으면 저는 바로 창업을 포기했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민을 같이 해주는 팀원들이 있었고 저희는 그렇게 잘 극복할 수 있었고요. 3개월 만에 외부 투자를 받아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기획과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고객이라는 근본 가치를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한 번은 촬영해 주겠지라는 단순한 가설만으로 이 서비스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하지만 고객은 단 하나의 불편함만으로도 바로 이탈하는 그런 존재라고 그 가정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대전재를 수립합니다. 바로 고객이 가치다. 우리의 모든 서비스는 고객이 사용하기 편한 서비스를 만들어내자. 그렇게 서비스를 만들게 됐고요. 저희는 이제 12억의 투자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빨리 실행할 수 있는 단기간의 계획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고객이 자신의 보험을 확인하는 그 과정을 넘어서서 여기서 모든 고객과 관련된 보험 관련 업무들을 수행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내가 보험을 가입할 상황에서 나에게 맞춤을 할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를 통한 맞춤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즉 보험하면 우리 서비스가 떠오르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적인 회사를 만들기입니다. 저희는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휴가도 눈치 보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안드로이드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요. 부모님이 계신 인도네시아에 가서 두 달 동안 다이어트하고 개발해 오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열심히 다이어트하면서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모든 멤버들이 모여서 본인의 일정을 캘린더를 향해서 공유하고 거기서 토론을 하고요. 물론 그때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 개발자도 화상을 통해서 같이 회의를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든 불필요한 회의들은 모두 축소하고 만약 팀워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마이크로로 쪼개서 붙였다가 떼었다 이런 조직으로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15명이 수평적인 조건 하에서 님으로 통칭하고 있고요. 매일 새로운 게임들을 통해 토대로 팀워크도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멤버를 뽑음에 있어서도 기존 멤버들과 어떻게 화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가장 중요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직이 작으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주변에서 많이 말씀하시지만 지금의 신뢰와 노력이 있다라면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구글이나 페이스북 그 이상의 좋은 회사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비 창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사람입니다. 창업이란 사람을 업고 함께 가는 가정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내고 그걸 나 외에 나보다 훨씬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창업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 앞에 있는 문을 열고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건 자본도 아니고 그리고 아이템도 아닌 결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여러분들이 그리는 꿈의 무대가 바로 현실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저 역시도 제가 그리고 있는 마지막 목표인 글로벌 IT 보험사로의 목표를 위해서 오늘도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어려운 과제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상으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보험 얘기만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뭘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험이라는 게 사실 더군다나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야, 그거는 봐도 봐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봐도 모르겠는 이 보험 약관을 어떻게 우리 대표님 이 어려운 시스템이잖아요. 낙타가 바늘구멍 깨기보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이 어려움을 쉽게 이렇게 극복을 하고 만들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저희가 기술이 가미가 됐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스크래핑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미 은행권에서는 수년 전부터 사용이 되던 기술인데요. 그 기술을 보험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사용한 그런 스타트업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 원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보험을 확인하고 싶다면 PC를 켜고 윈도우에 접속해서 각 보험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인인서를 한 다음에 그 보험을 확인하잖아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저희가 고스란히 옮겨서 스마트폰에서 그게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PC를 켜고 했던 행위를 스마트폰에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드리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험을 들긴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어떤 보험에 내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보험에 어떤 보장을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중점 서비스고 이 서비스의 시작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죠? 네, 아직은 잘 모르시는데요. 저희가 구전으로 굉장히 빨리 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MC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보험은 들긴 들었는데 아니면 20대만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보험을 들어주긴 했는데 어떤 보험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저희 서비스를 써보시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일몸교연하고 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서 구전 효과로 굉장히 빨리 퍼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발한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그게 투자도 또 많이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스타트업이 정말 멀고도 험합니다.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 유치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노하우가 따로 있으신가요? 우선 어떤 투자자를 만남에 있어서 그 투자자가 기존에 투자했던 포트폴리오가 어떤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팀들을 만나고 어떤 팀에 투자를 했는지를 확인하신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반대로 그 투자자가 투자한 팀에도 한번 연락을 해서 이 투자자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이 투자자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를 이 이중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만나시면 훨씬 더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역시도 지금 지금까지 12억의 투자를 받았지만 그렇게 여러 학습들을 거쳐서 저도 지금은 저희가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그런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의 투자를 받아서 열심히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전 조사를 좀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입맛에 맞는 걸 골라서 이렇게 또 하려면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음식을 뭘 좋아하는지 피곤합니다. 그런 거 다 해야 됩니다. 스타트업이 피곤한 일의 연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보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고객들은 즐거워할 수도 있겠죠. 혹시 보험회사의 어떤 반발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나요? 가까운 중국만 하더라도 이미 인슈어런스 테크 즉 보험 테크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 이런 중국에 선진화된 한편으로는 이런 보험 문화들이 국내라고 안 들어올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보험사들 아니면 마이너 보험사들 이 보험 시장도 오히려 국내 시장을 넘어서서 중국, 미국, 영국 등 이런 다양한 글로벌 인슈어 테크 회사들과 경쟁을 통해서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이 국내의 보수적인 시장을 좀 더 개혁하고 거기서 같은 파트너십을 맺어서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또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계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응원해주고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모색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험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디테일하게 따지면 거기 안에 들어가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또 약관이 또 장난 아니잖아요. 그거를 분석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경쟁력으로 내세울 만한 대표님의 어떤 회사라든가 대표님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보장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약관 분석에는 아직까지는 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즉 결국 사람이 해야 될 일인데요. 그 사람이 하는데 얼만큼 더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강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를 비롯한 저희 멤버들이 보험사 출신이 많다 보니까 그 보험시장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과 그 보험시장을 알지 못한 채 바로 접근하는 데에서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저희는 6개월 동안 모든 보험사의 보험 상품들을 하나씩 가입도 해보고 하나씩 분석해가면서 만드는 게 결국에는 그게 바로 저희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과정이 결국 빅데이터화 되고 머신러닝화 돼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시장 역시도 저희가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력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자 현장에 있는 우리 방청객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보험에 대한 불신이 사람들 사이에 되게 만연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전화 온 친구한테 전화 왔는데 너 뭐 하는 일은 보험 이러면 뭐 이러고 되게 좀 망설이게 되고 그리고 보험 광고 이런 걸 보면 그냥 이렇게 바로바로 재끼게 되고 살짝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 불신이 그렇게 많아도 보험 회사가 크게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이 주 보험 세대로 들어오는 20대, 30대 분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저희와 같은 서비스들 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소스들이 오픈됨과 동시에 이런 불신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렇게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통합보험 관리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딱히 떠오르는 생각이 양파인 것 같습니다. 양파요? 네 왜냐하면 제가 어릴 적에는 좀 편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정말 싫어했었는데요. 요즘은 양파가 너무 맛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험이라는 게 제가 보증보험에 있을 때는 소위 말해서 그냥 보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만으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것 같아서 살짝 꺼려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런 서비스를 만들고 이런 보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시장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싫어했던 양파를 너무 좋아서 요즘 먹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의미 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걸 저는 양파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말 싫어했다가 갑자기 좋아져서 그래서 양파군요. 까도 까도 매력이 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맛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대표님께서 꿈꿔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에게 있어서 런웨이는 우선 1차적으로 아까 질문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내 보험 시장이 조금 더 투명할 수 있는 거기에 저희가 기여를 해서 보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으면 좋겠고요. 아까 강연 중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더 큰 목표는 글로벌 IT 보험사로 국내를 넘어서 세계로 활동하는 그런 스타트업 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세상에 없던 아이디어로 또 세계로 진출하는 모습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방법 꼭 몸집을 줄이는 것만이 수는 아닐 겁니다. 낙타가 통과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바늘을 만들어버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낼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하며 청년 창업 런웨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가 창업을 한 내용들을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드릴 수 있는 그런 강연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굉장히 저에게 뜻깊은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변화시키고 싶은 게 뭔지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끌어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은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하는 창업에 훨씬 더 리소스를 투여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해서 훨씬 쉽게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불신을 신뢰로 만드는 시간 걱정은 떨쳐버리고 과감하게 도전하세요. 화이팅!